아, 그렇지. 검은탑이다. 검은탑이다, 검은집이 뭔데, 저게? 검은집이래요? 이거 검은집이래. 미래 대학교 캠퍼스 안에 검은탑이라는 게 발견된 거야. 그래서 지금 체육관을 건설하는 거구나. 검은탑을 발견하고 여기다가 바로 체육관을 지은 거야. 이 체육관은 체육관 목적으로 지은 게 아니라 그 검은탑을 연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. 와, 그 스케일에 진짜 너무너무 놀랐고 정말 진짜 그냥 사이즈에 그야말로 압도됐었던 것 같아요. 어떻게 이렇게 만들까? 그러니까 이거 진짜 대박이다. 아니, 이게... 어, 소름 돋아. 아니, 이게 뭐야, 언니. 아니, 이걸 어떻게... 스케일이 너무 큰 거예요. 그냥 아, 미쳤다, 진짜. 아, 그냥 뭐... 정말 진짜 깜놀. 지금, 지금, 지금 전기증을 다 빨아들이고 있는 거야? 우와... 아니, 그러니까 그 루시 영화처럼. 형, 제가 볼 때는 검은탑이라는 게 아직 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큰 에너지원이어서 그걸로 지금 이 전기줄로 해서 다 그걸 빨아들이거나 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걸, 여기 있는 전기를? 네. 아니, 근데... 아니, 이 의자는 뭐예요? 그러게, 그러게. 여기 앉아서 보는 건가? 이렇게? 이게 고위 간부가 여기 앉아서... 그래, 맞아. 원래 VIP들이 앉는 의자 장소가 있는데. 뭐가 있나 봐. 여기서 뭐예요? 얘가 뭘 하나 봐, 말을 하거나.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구나. 어. 에너지를 켰을 때 뭐가 작동을 하나 봐, 어떻게. 아, 그리고 지금 바닥에 있는 저거.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본 의사들이 있었던 바닥이 저거야. 철망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. 아까 연기 나왔을 때. 아, 저기였네. 어? 뭐, 연기가 나는데? 연기가..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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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연기... 어? 어, 쓰러진다. 어... 헐... 아니, 아까 영상에서 볼 때. 연기, 연기 나왔다. 의사들 처음 쓰러질 때 저런 바닥에 있었어요, 바닥이. 어? 저기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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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사! 의사분들 저기... 저기 죽어있다. 그러네, 그러네. 저기있어, 저기있어. 저기있어, 저기있어. 저쪽에 흰 가운이 분이 이쪽으로 아예 보여. 형, 우리 내려가야 될 거 같은데? 아니, 형, 연기 나오면 우리도 죽는 거 아니야? 자, 그럼 내가 먼저 들어간다. 내가 안전하게. 형부터요? 근데 내가 이게 안전한지 일단 테스트해봐야 되니까. 이게 어떤 상황인지 컨덩션을 모르니까 한 사람 내려가고 또 한 사람 내려가고 이렇게 해. 알겠습니다, 형님. 호동이 형이 성공하면 일단 무게는 보장된 거니까. 응사라, 쭉. 응, 응사라, 쭉. 뭔가 여기서 느끼는 분지점퍼가 성공한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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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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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조심, 조심. 조미야. 너 근데 고소 괜찮은데 고소가 뭐지? 아, 괜찮아, 괜찮아. 이런 거 괜찮아. 잡는 게 있잖아. 잡는 게 있으면 괜찮아? 어. 하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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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저기 근데 여기서. 하아. 방심하면 안 돼. 오! 오! 뭔 소리야? 이거 가스 소리야? 뭔 소리야? 에어리언 소리가 나라고. 뭔 소리예요? 에어리언 소리가 나라고. 뭔 소리예요? 형, 그래도 우리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어, 근데 긴장했으니까 방구 깼나? 무슨. 오, 씨. 형 방구 또는 그렇게 약하지 않아? 이 상황에 방구 깰 수 있으면 그것도 재주죠. 하아. 그 방구. 잡고 있을게요. 뭉치자. 뭉치자. 어. 뭉살 흙죽. 뭐라고? 뭉, 뭐? 뭉살 흙죽. 뭉살. 뭉살 흙죽. 아. 아, 발 쏘지네. 근데 바닥이 미끄러우니까. 발 쏘지네. 이런 거는 방심하다가. 맞아요, 진짜. 진짜 가는 거예요. 우와. 너무 무섭다. 너무 무서워. 우와, 너무 무서워. 됐다, 됐다, 됐다. 아. 담당 다 담가가? 네. 바닥은 안전해. 네? 바닥은 안전하고 이거. 사다리가 안전하니까 한 사람씩 천천히 내리면 될 것 같아. 당황하지 말고. 네. 알겠습니다. 동훈이 형. 오케이. 그래, 정민아. 무서울 때 밑을 보지 말고 위로 봐라. 네, 우와. 아니 위로 보지 말고 그냥 정면을 봐. 정면이요? 이거 힘지요, 형. 여기가 힘지잖아요. 응. 여기서, 저기서 뒷걸 꺼내가지고. 뒤로 또 가야 돼? 올라와서 뒤로 다시 가야 돼. 뒤로 또 가야 돼? 그러니까. 이게 지금 아직 놀았습니다. 진짜? 대박이다. 우와. 대박이다, 진짜. 우와. 오케이. 오케이. 저 갈게요. 병재도 이쪽으로는 급이 없구나. 아, 저거 구성부증이 심해요. 근데 이거는 또 하다리가 있으니까. 잡을 게 있으니까. 오, 다리가 호두거려. 오, 이상하다 다리가. 오, 쩔쩔거려 그린다. 오케이, 다 왔어요, 다 왔어요. 다음 분. 겁쟁이. 오우. 오우. 밑에 보면 안 돼, 이거는. 오우. 오우, 못 보겠다, 나 밑에. 우와. 형 천천히 오면 돼야? 야, 동일이 밑에서 보니가 크다. 저 허벅지 봐라, 허벅지. 오우, 밑에 못 보겠다. 황수, 황수. 야, 진짜. 황수. 한보다리. 한보다리. 진짜 한보다리야. 허벅지 한보다리. 오우. 다 왔어요, 형. 방심하지 말고. 끝까지, 끝까지, 끝까지. 방심을 제일 싫어합니다. 그렇지. 너방심. 네. 동이 형. 너방심. 동이. 오우. 두보다리. 오우. 오우, 무서워. 괜찮아요, 안전해요. 간단해요. 다 왔어, 다 왔어. 오우. 오우. 됐다, 됐다.